이 동네 화이팅! 주영준, 황영 56레인 박정환 화이팅! 주영준 화이팅! 여보세요? 어, 형 맞는데? 아... 바로 맞지? .. 나이스! 7.30m는 길에 빡섰고요, 헐서 다르자. 7.50m는 100m에 비해서 자르는 사람이 됐대요. 아.. 아, 술이라는 게 T O M 네. 아, 1등 하겠네? 1등 하겠는데? 유지만 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인데 개나이스인데 스플릿보다 더 빠르잖아요 아니